손을 씻으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 손 씻었어 나쁜 일을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라는 뜻인데요 이게 심리학과 연관이 있는 얘기네요 사회심리학자 존 박은요 실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과거에 잘못된 이야기를 하게 한 다음에 한 그룹은 손을 씻게 만들었어요 손을 씻고 나서 다시 상담을 했더니 죄의식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손을 씻은 거네요 그 외에도 독일의 오스나브리크 대학교의 심리학자 카이 카스판는요 재미난 실험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A그룹에는 손을 씻게 한 다음에 다시 다른 문제를 줬습니다 그 결과 손을 씻은 그룹들은 낙관적인 마음으로 과제에 임하게 됐고요 결과도 좋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뭔가 의욕이 솟지 않고 찝찝하고 괴로우시다고요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르신다고요 지금 당장 가서 손을 씻어보세요 그럼요 그럼요